네, 민주당 회의실 책상에 노트북을 든 기자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주로 회의가 끝난 뒤에 하는 이른바 백브리핑을 이 회의장 안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앞으로 저기 바닥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백브리핑을 필요하시면 들어와서 여기 있습니다. 괜히 저 바닥에 앉아 계시면서 그런 표현 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자들이 이럴수에 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직전까지는 이렇게 바닥 인터뷰, 바닥 브리핑을 해왔는데요. 각 정당이 공식 회의에서 하는 발언 이외에 보충 질의응답은 보통 회의장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은 이렇게 국회 복도나 바닥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발언을 받아치곤 하는데요. 최근 자유한국당 한성교 사무총장이 이런 상황에 있었던 기자들에게 걸레질을 한다고 표현하면서 논란이 됐었죠. 취재 환경이 열악한 점을 얘기한 것일 뿐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뒤에 한국당도 조만간 안에서 하는 백브리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걸레질 발언 논란 이후 민주당을 시작으로 국회 브리핑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회의 도중인데요. 손학규 대표의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면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지만 최고위원들은 또 싸웠습니다. 남의 말을 안 들으시는 건데 잘 들으십시오. 말을 기다려야죠. 잘하면 당하는가. 벌청 도중에 이찬열 의원이 밖으로 나가면서 주변인들에게 들리도록 양아치X라고 했다고 합니다. 찌질과 당권 정지 1년이면 양아치는 그 4 이상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학규 개와 바른 정당기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손학규 대표 측근인 이찬열 의원의 발언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분위기가 얼어붙었는데요. 여기에 손학규 대표가 임명한 문병호 최고위원은 유승민 의원이 최근 대학 강연에서 손학규 대표 체제가 바른미래당 정체성을 훼손한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주장하면서 오늘 회의에서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손 대표가 나서서 민망하다 참아달라 이렇게 중재한 뒤에 비공개 회의로 전환됐는데요. 바른미래당이 집안 싸움으로 여전히 시끌시끌한 모습입니다. 네, 하얀 악보에 쓰여진 영어로 쓰여진 이 가사는 아리랑입니다. 여기는 헝가리 단유부강 머르기트 다리 위인데요. 엄마를 따라 나온 아이도 또 어른들도 악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한자 한자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렇게 유람선 사고 현장에서는 많은 헝가리인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실종자 발견 소식도 잇따라 들려오고 있는데요. 20대와 60대 한국인 남성을 포함해서 지난 이틀간 모두 5구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인양 준비도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색작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습니다.